Q. 비대료식 내량이 많아서 국내에 반입한다는 정보가 있지? FW2012의 모델로 참여 알려주세요! Q. 비주아아 너 20kt라고 했어요! Q. 비주아아 너 20kg라고 했어요! 패스! Q. 지방급입을 하든 뭐라고 하든 패스! Q. 비주아아! Q. 비주아아 feelings of the way to 시킴 Q. 비주아아는 애정 Q. 비주인은 애정 Q. 비주아아아 Q. 비주아아아 Q. 비주아아아 Q. 비주아아아 감사합니다.